여러분들 오늘은 현실적으로 탈 수 있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스포츠카를 소개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쉐보레 카마로 자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카마로 SS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400만원 정도에요 근데 오늘 리뷰할치는 카마로 DL1 훨씬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거기다가 그 뒤에 1LE 뭔가 또 붙었어요 트랙 버전의 패키지 다 합치면 대략 한 8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안을 보시면 6200cc의 V8 슈퍼 차주 엔진으로 출력이 650마력 토크는 90km 제가 한 대 뽑아볼게요 보시면 색상이 되게 다 이뻐요 블레이즈 레드 달아드릴게요 10만 5천 달러의 굴브 클릭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쉐보레 카마로 본넷의 GL1 세계조에 있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랙 버전의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카본으로 된 개조 품목이 몇 개 보이는군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진짜 사납게 생겼어요 머슬카드 특징이 앞부분이 이렇게 평평해요 같이 차주도 그렇고 이 거대한 프론트 그릴로 세상 모든 공기를 얘가 다 먹어요 전부 얘 겁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의 눈 같아야 눈동자 그리고 밑에 아이라인 그래 살짝 대각선으로 달려있는 스플리터 여기 볼 때는 카본으로 된 날개 이것을 바로 카나드라고 부르죠 원래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사이즈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만 머슬카는 그런 거 없어요 얘 되게 커요 이 차를 타고서 맘먹고 때려 박으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음에는 바퀴 한번 볼게요 구리어의 이글 F1 타이어 사용 뭔지 모르겠지만 초고성능이라고 합니다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브렘보 브레이크 거기다가 19인치 단조 알로에 휠을 썼습니다 단조 같은 경우는 쇠를 때리고 눌러서 만드는 거 강속이 정말 뛰어나요 자동차 옆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투박해요 그냥 뭐 없습니다 그리고 옆쪽 창문이 이게 은근히 작아요 뒤쪽을 보시면은 투박한 쿠페라인 포르쉐라면은 차 절대 이렇게 안 만들죠 얘는 머슬카니까 뭔가 악당의 얼굴이 보이고 있어요 위쪽에는 카본으로 된 거대한 윙 보시면은 입업플라에서 이제 650마락의 배기움이 나오는 거죠 차량의 모둠은 열어볼게요 그렇지 자 이것이 바로 6200cc의 V8 슈퍼차주 엔진 엔진 덮기 위가 반짝반짝해요 보시면은 뭔가 되게 이쁘죠 그리고 뒤쪽 트렁크를 보시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근데 내부 공간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입에는 내부를 한번 볼게요 문짝이 진짜 엄청나게 길어요 시트 디자인도 정말 멋져요 제가 바로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스타트 뭔가 가슴을 울리는 듯한 소리 먼저 핸들 보시면은 그렇게 이쁜 디자인은 아니에요 선풍구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어봉 위치가 살짝 애매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서 기어봉을 잡고 있으면은 손이 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커피 두 개 꽂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수다 공간은 없을 거예요 얘는 미국 차니까 뒷프레는 이 정도 크기 운전에만 집중해라 그거죠 보시면은 제로팩 3.5초에다가 최고 속도가 309km 이게 진짜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성능이 나올 수가 있지? 출발 오우 처음에 휠스피 살짝 있군요 80말들 파 아니 100km 돌파 뭐야 이거 오 뭐지? 150km 돌파?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처음에 휠스피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미 제대로 달리고 있었어요 200km 돌파 나니? 지금 비가 와서 바닥이 살짝 미끄러운 상태예요 게다가 얘는 후렴 구둥이고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처음에 미끄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립을 바로 잡아줍니다 90km 돌파 100km 돌파 오마이갓 일단은 속도는 합격이에요 하지만 핸들링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 참고로 얘는 1.7톤이에요 200km에서 핸들링 보시면 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바라 트랙 버전 패키지의 힘 오른쪽으로 그냥 액셀에 발만 떼고 돌린 거예요 브레이크 안 밟고 브레이크 밟고 급커브 그렇지! 안전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승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를 드래그머신으로 만들 거예요 먼저 엔진 6.5L V12 레이싱 V12 7.7L V12 레이싱 7.2 V8 레이싱 7.2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흡기 슈퍼차저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드래곤형 타이어 장착 완료 앞 타이어 폭풀업 뒤 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벼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휠 크기는 넘어갈게요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9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드리프트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앞쪽 안틀로바 풀업 다음에 샤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연료 풀업 저바장치 풀업 실린더 풀업 슈퍼차저 풀업 인터쿨러 풀업 플라이윌 풀업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650마락에서 1300마락으로 구비클릭 지금 보시면 제로백이 1.4초에 최고속도가 343키로 잠시만요 제가 기어비를 조금만 바꿨어요 보시면 제로백이 1.1초 제가 바퀴 도색을 바꿔볼게요 색상은 카본 블랙 샹모는 리무진 제가 바로 드래그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벤츠 코닉스에그 바랄라 콘셉트 맥라린 스피드테일 파가니 와이라 헤네시 베놈 람보르기니 가이레드 니산 GTR 아폴로 세스토로베토 부가티 디보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어우 끔찍하군요 출발하트 과연 제가 이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부가티를 아 지금 아폴라티 밀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다른 차들이 점점 더 빨리 오고 있어요 막아야죠 막아야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도 다른 차들은 이겼습니다 미션 클리어 저같은 경우는 드래그 튜닝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길 수 있는거에요 3등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둔 튜닝을 받아볼게요 이거 후비클릭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레이스 한번 즐겨볼게요 볼칸 질주 보시면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포드머스탱 다치 차저 페라리 488피스타 다치 바이퍼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갑시다 출발하트 출발하트 다치 차저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그래서 브레이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이쿠 이쪽으로 아씨 좀 더 이쪽으로 살살 살살 브레이크 잘 밟고 가셔야 돼요 몸통 박치기 지금 빗길이라서 또 미끄럽습니다 눈앞에 페라리가 불고 있습니다 페라리 제껴야죠 페라리 제껴고 그 다음에 이쪽 아이고 아이고 두사람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안돼 페라리를 잡아야돼 진짜 어 브레이크 직진으로 그렇지 이게 운전할 때 바로 앞을 보면 안되고 저 멀리를 보면서 가야돼요 저같은 경우는 2등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1등은 페라리 488피스타 이번에는 랠리 튜닝을 받아볼게요 보시면은 다치 차저 차저 폭스바겐 비틀 박모노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와우 마스터라트의 뒷모습이 정말 이쁘군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바로 1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1등 아이쿠 누구야 방금 자 이쪽으로 핸들링할 때 너무 격하게 가지 말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격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가셔야 돼요 천천히 이제부터 오프로드 레이스 시작입니다 출발 이쪽으로 브레이크 조금만 밟고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차가 어차피 미끄러집니다 그걸 이용해서 봐야 돼요 썰메 타듯이 이렇게 이게 자동차가 더러워지고 망가지는 것을 의식하면 안 돼요 어? 흙을 밟는 순간 이미 차는 끝났어 어? 달리기만 집중하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죠? 괜찮아요 금방 따라잡습니다 이쪽으로 나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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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일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립트 살짝만 드립트 살짝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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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이게 몸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미끄럽다 보니까 저절로 몸싸움이 됩니다 이게 절대로 일부러 박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안 돼 사람 살려 미션 클리어 그렇지 고맙습니다 1등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자 그렇다면 이제 쉐븐의 카마로에 대해서 조합적인 표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 대비 성능이 진짜 사기적으로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